자 메가스터디 섬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캐스트 인사드려요. 좀 고민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실질적인 조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줄까도 중요한데 어떻게 현 상황을 빨리 정확하게 인식시킬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해서 예상보다 조금 일주일 늦게 캐스트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하반기 학습법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합쳐서요. 네 번째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이 시작했잖아.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도 또 알려주려고요. 학습법에 대한 좀 원론적인 아니면 원칙적인 얘기는 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은 뭐냐면 고1 기초 수학의 세 가지 영역. 이제 고1 기초 수학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전혀 모르다가도 수험생들도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잊지마. 선생님이 작년 겨울에,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작년 겨울에 고품격이라는, 진짜 작년 11월에 교제 써가지고 완강한 강의가 고1풍문 수능, 고1풍문 수능의 격차. 이렇게 완강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의 문제의식을 선생님은 가상 최선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이야. 어울리, 개척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퀘스트를 보고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방향을 좀 알려드리고 또 세 가지 당부 같은 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합쳐서 학습법 네 번째를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고1수학, 고1수학, 기초수학, 기초수학이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손에 잘 안 잡힐 거라고 봐. 왜냐하면 무엇보다 실물로 여러분 앞에 딱 고1수학, 기초수학은 이런 거고 이것이 딱, 이것만 딱 하면 되라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완성된 그러한 대안이 손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영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 선생님은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그치만 그 고1수학, 기초수학이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질 만한 것은 아니다. 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별해서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싶을 거야. 선생님들도 고1수학, 기초수학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좀 달라. 사실.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낄 거라고 보는데 세 가지로 딱 구별해서 딱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해하시고 학습 방향 잡는 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거죠. 교과 개념. 진짜 중학교 고1까지의 교과 관념이 딱 필요할 때가 있어. 원주각. 작년 수능에 나왔죠? 지름의 원주각. 사인코사인에 다 들어가 있잖아 계속. 그래서 수직선.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수직선의 점의 좌표가 수 하나로 표현된다는 점. 수 두 개가 아니라 이런 점들이 강조돼요. 사실은. 처음 보는 표현인데 아, 이게 옛날에 중학교 때 봤던 표현이구나. 수직선이 어떤 점이 있다. 수직선이 어떤 점의 좌표가 무엇이다. 이런 게 실수 하나에 대응된다는 그 개념. 집합 표현으로 뭔가 등장하면 좀 긴장돼죠. 집합 해석해야 되니까. 조건제시법이죠. 대부분. 치역. 함수. 선생님 지금 여기 쓰는 건 있잖아.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고1기초수학 개념. 교과 개념.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그냥 나열해 보고 있는 거예요. 내분점의 좌표. 장년숙이 나왔죠. 근과개설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2차식, 2차함수를 해석하는 문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근의 공식, 안 쓴 거 점점점. 뭐가 다시 수익에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개념 자체가 만약에 잊었다면 빨리 보충하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중학교 때 다녔으니까,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으니까 다 공부했던 거니까 문제를 풀고 실무를 하고 엔제를 풀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교과 개념을 빨리 빨리 정리하시면 돼요.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사실 문제의 변별력의 핵심 포인트였던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포인트인 건 아니고 그냥 문제 아주 기본적인 저변을 형성하는 경험이 많았으니까 빨리 익히면 돼요. 교과 개념 자체가 난해한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내가 여기가 부족해라는 사람 빨리 채우세요. 빨리 채우면 돼요.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좀 빡빡한 한 큰 주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수조건이에요. 정수조건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한 여러 방면의 모습을 상당히 중요한 변별력 포인트로 작동하는 여러 방면의 모습을 이미 보여줬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약수배수 개념 자체도 그 개념 자체도 중요하고요. 나머지에 따라 분류할 줄 아는 사고법. 이게 이제 그냥 막 풀어도 되는데 나머지에 따라 정수랑 자연수를 분류해서 접근하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실체가 드러날 때가 많아. 선생님이 딱 그런 식으로 해설 많이 해주잖아. 부정방정식. 풀이 과정에 그냥 막 나와요. 그렇죠? 이제 정수들을 곱해가지고 또 다른 정수가 나올 때 그 케이스를 쫙 나열해가지고 찾아가는 부정방정식. 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 개수를 세는 요령. 양쪽에 있는 부등식인데 양쪽에 모두 정수일 때 이런 거 있잖아. B-A+, 이렇게 센다라는 거. 그런 개수 공식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개수가 세 개를 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부등식으로 그 제한범위 양쪽 경계 조건을 탐색해주고 이런 개수를 능히 셀 줄 알고 개수 조건을 처리하는 능력까지.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죠. 이게 다 고품격이 중요한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들이에요. 사실은. 수트에서는 개수가 정수거나 변수. 변수가 정수인 경우가 이게 개수나 변수가 실수일 때랑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 이산적인 방식으로 함수를 파악하는 아주 독특한 문제들이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요. 작년 6평에도 나왔죠. 이런 게 정수 조건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접해봐야 돼. 정수 조건을 잘 다루는 천재로 만들어주세요. 불가능해. 왜? 없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없잖아. 하지만 선생님이 식스펙이나 비트케일을 통해서 강화시켜서 여러분 연습을 곳곳에서 시켜주고 있잖아. 이거를 섭렵해 가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섭렵해 가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임하시면 돼요. 이미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어. 이게 진실인데. 이 페이지 다음에 여러분 세 가지 조언, 세 가지 포인트, 키워드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수 조건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점 좀 명심을 좀 해주시고. 아하 정수 조건. 내가 여기에 유독 약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오래 풀었던 문제 중에 정수 조건이 핵심이었던 문제 싹 다 리스트를 뽑아서 복습하세요. 금방 늘어. 늘 수 있어. 기준은 이 정도. 고품격 참고하시고요. 고1품은 수능에 그쳐. 고품격. 선생님 강의 있습니다. 고품격 참조하시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을 텐데. 계산을 왕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세 번째는 연상력인데 이것도 기초수학, 고1수학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류와 기준. 이 경우를 나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작년 9평 13번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의 경우난이 3차 함수의 도함수, 2차 함수를 축이 어딨냐에 따라 경우는 안 왔잖아. 그 기준은 축의 위치였다고. 대칭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위치가 양수 쪽에 있냐, 음수 쪽에 있냐에 따라 도함수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변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풀이를, 갈래를 잡아서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연산력이에요. 연산력. 또 봐. 변수와 상수. K와 M, 혹은 K와 M과 N, 이런 A와 K. 실수인 변수인 X 말고 미정 개수가 A나 K. 이런 게 외부에서 도입되는 그런 녀석들이 있지. 그거 상수인데, 변수가 아닌 상수인데 미정이란 말이야. 미정 개수. 어떤 게 변수고 어떤 게 상수인지를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문제의 조건에서 규정해 줄 때가 있어요. 변수와 상수, 여러 문자들을 구별해서 그것의 각각을 기준으로 처리해 나가는 건 K로부터 시작할 것이냐, M로부터 시작할 것이냐,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변수와 상수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문자를 결을 잡아 풀어나가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요즘은 경우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문자가 여럿이면 연립하는 방정식, 연립하는 부등식. 이번 6평 14원도 연립 부등식이었어 결국. 진수 조건 두 개랑 본부등식의 연립이었거든.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처리한 여러 방법들, 경계들의 대소를 경훈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런 게 기초 수학이 들어가. 고1 때 배우는 거거든. 아, 그렇구나. 연립방정식은 식의 개수랑 변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녀석을 어떻게 연립하면 누가 나올 테니까 연립의 수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결과물을 원래 집합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연립방정식의 해는 결국 교집합이 될 텐데. 해집합대로 교집합. 이런 어떤 집합을 동원한 해집합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연산력에 속한다고요. 이거 진짜 완전히 강자로 누군가 만들어주면 좋겠지. 이게 어릴 때부터 수학학습을 좀 차곡차곡 했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차곡차곡 길러지는 건데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1 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지. 지저분한 문제를 내서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흥쾌한 마음으로 저 연산력을 키우려고 마음먹으시면 돼요. 연산력을 어떻게 키우냐? 연산력이 강화되어 있는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분류하고 정확하게 이 해법들을 이해하면서 재학습하시면 되지. 그러면 실력이 느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연산력 하면 계산 중심 깔끔하지 않아. 이런 이미지를 선입견을 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 기초 수학 실력에 속하는 거였구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익히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좀 선생님이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으로 보는 관점으로 설명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참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세 가지 영역 구별만 해도 고1 수학의 실체가 좀 유각이 드러나죠. 혹시 이 퀘스트를 듣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수학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있지? 선생님들도요. 선생님들 오늘 밥 먹으라고 안 되지. 선생님들께서도요. 선생님이 저의 제안이니까 이거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더 연구하고 애들 가르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메가패스트 전국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어쨌든 우리 수험생들 이해 됐지? 이렇게 고1 기초 수학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 가지고 강화시키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알겠지? 그렇게 좀 확실하게 좀 여러분 의욕, 의지를 좀 다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연하지 않다. 선생님 커리큘럼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격려와 당부의 문제야. 요즘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학습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우리 수강생들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잊지 말자. 이건 한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저로의 찬스예요. 대학 잘 갈 수 있는. 진짜라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이슈 뭐예요? 의대 정원 넣은 거잖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 의대 정원을 원론적으로 사회적 문제로서 선생님은 논평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대학을 갈 건데 의대 정원이 늘어 있잖아. 그러면 도미노 효과로 평균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수험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학보다 또 잘 갈 수 있다니까 확실히. 한 두 계단 올라갈 수 있어. 한 두 계단 올라갈 수 있어. 진짜로. 본인들 들어갈 때보다 1.5배가 된 정원의 학생들과 다 같이 수련을 해야 되잖아. 사회적으로 반드시 해결법을 찾아야 될 텐데. 여러분, 어쨌든 가장 불쌍한 친구도 그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이잖아. 이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알겠니? 정말 나이스 하고 기분 좋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왜? 너무 질질 끌어서 그런 것 같아. 2월 초, 3월만 해도 진짜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이런 거 막. 의대 가기 위한 야간반 이런 클래스들이 개설되고 그랬거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다 지친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타이밍을 못 재고 놓치고 막상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불안감에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재학생들 아니면 우리 엔수하는 그냥 반수 말고요. 엔수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뭐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측면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타이밍을 놓치고 한 지지부진한 과정 그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 3, 4, 5, 6. 여러분. 그래서 더 기회야. 왜냐하면 모두가 으쌰으쌰으쌰으쌰 할 때 나도 으쌰으쌰하긴 쉽거든. 그러면 사실 모두가 으쌰으쌰하니까 약간 기회가 더 문이 좁은 거야.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환경이 되게 좋아지고 정원도 늘었는데 공부의 어떤 밀도,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의 밀도는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육평 결과 보면 알 수 있어요. 공통부목이나 선생님 전국 지점에서 채점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를 해보잖아요. 학습의 밀도가 좀 낮은 편이야. 아 그러니까 기회야. 저로의 찬스야. 기회를 넘어 저로의 찬스야. 지금부터 요이 땅에서 집중력 있게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 얻게 될 그 가치가 정말 매우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회다 하라고 생각하시고 의욕을 가질만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 하나만 해줄게. 우리 재작년에 우리 선생님 연구실 조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우 주식 투자를 하니 벌써 대학생들?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그때 삼성전자 8만 원 9만 원 막 갈 때 9만 원 초까지 막 갔었는데 삼성전자는 안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 했었는데 아마 우리 조교들 그 당시 조교들이 대학교 복귀했으니까 다 팔았을걸요. 그 주식이 한 4만 원까지 떨어졌었어. 4만 원대. 못 견디는 거죠. 아니 내가 믿었던 삼성전자가 반토막이나 하다니 이러면서 아마 못 견뎠을 거라고 봐. 아니면 묻어났겠죠. 지금 다시 한 8만 원대 돌아온 것 같거든. 4만 원대 딱 떨어져 있을 때 그 주식 사기 쉬울까? 진짜 힘들어. 남들이 좋다 좋다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 나도 갖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때 그거 가지는 거 되게 쉽거든. 근데 가치가 떨어져 있어. 이게 기회잖아. 그제? 그걸 기회라고 알아차리고 어쨌든 내 쌈짓돈으로 그걸 구입한 사람이 수익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야. 지금이. 여러분 모두가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라니까. 선생님이 이걸 19년, 20년 해봤는데 지금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기회야. 알겠지? 모두가 아예 뭐 이게 되나 확실한 것도 없고 메가패스 잘 안 통한 것 같고 애매함을 가질 때가 기회 다 잊지마. 삼성전자 주식을 4만 5천에 살 수 있는 시기라 사실상 동격이다라고 느끼시고 공부합시다. 두 번째, 두 번째 키워드 초기 형성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솔루션 중의 하나가 가성비인 것 같아. 가성비를 막 따지는 거죠. 정보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도 뭘 찾게? 고급, 좋은 품질의 상품을 찾잖아. 그런데 시장의 형성 초기에는 아주 완제품으로 포장돼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 없어요. 초기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 같았는 줄 알아? 초기 갤럭시가 지금 갤럭시 같은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 옴니안가? 이거 나 선생님이 한번 사봤는데 완전 막 완전 초기 제품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 시기를 살잖아. 우리 수능이 우리 수능 사기 지금 초기 형성기라니까. 여러분 있잖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뭐를? 아주 고급의 제품을 딱딱 다나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쿠팡 검색해서 최저가 아니면 댓글 보면서 그래 평가 보니까 좋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풍부하게 해서 싹싹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시대 아니다. 여러분 커뮤니티에 가봐요. 야 이번 보니까 정적분의 넓이 추론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던데 중요한 게 출제됐었는데 내가 그거 연습 좀 하고 싶어. 커뮤니티에 물어봐요. 6평 15만 얘기하는 거야? 그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댓글 안 달려. 초기 형성기라 그래요. 정수 조건이 강화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교재가 뭐 있어? 그러면 고품격이 나와야 되거든 고품격을 미리 알아본 친구들이 많지 않다고 아직 알겠니? 시장의 초기 형성기라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좋은 걸 골라가지고 시간도 얼마 없는데 가성비 있게 학습하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지 이 시대를 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수능 수학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초기 형성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성비를 추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재 내가 수능 수학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 좀 해보시고 얼리 어덥터가 되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얼리 어덥터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걸 이걸 공부해서 이걸 채워야지 라는 그러한 욕구와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걸 찾으면 그걸 파고 들으라고 채택해서 파고 들어야 돼. 확신의 정도 높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찔끔해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내가 이걸 공부해서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는 현명한 얼리 어덥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비정형 100분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전모의고사 시즌이 다가오니까 당부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 6평을 치고 나면 가장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시험 시간에는 이게 왜 안 보였을까 시험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아쉬움은 이해가 돼요. 선생님도 알겠지? 왜냐하면 킬러가 없으니까 중킬러급이니까 추후에 보면 보인다니까 헌데 헌데 말이에요 이 100분이 예전처럼 21, 32킬러고 나머지 그냥 주 이런 게 아니야 어느 번호 때가 어떻게 나올지 고정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번 6평도 수열 뒤로 뺐잖아. 이 기니디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정된 이미지 가지지 마시고 이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채로 아쉬움이 짙으면 자꾸 시간을 관리하고 자꾸 질문을 몇 번은 몇 분까지 풀어야 되고 몇 분이면 넘어가야 되고 넘어갔다 돌아오고 이거를 미리 틀을 너무 과하게 꽉 재워놓으면 그러면 그것에 잘 안 맞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시간관리가 진짜 잘 되는 사람은 누굴까? 시간이 남는 사람이지. 진짜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골라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골라 풀어라. 그래서 다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리셋. 여러분 정말 가능한 거 그건 문항의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복잡해 보이네 어려워 보이네 22번이네 이게 아니라 파악해보고 이렇게 풀어 이건 내가 풀만 할 것 같아. 이 문제는 계산이 굉장히 까다롭게 풀려. 계산이 어렵게 흘러가. 그러면 어려운 문제인 거야. 이해 가요? 굉장히 깔끔한 아주 평가원스러운 논문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야. 내 풀이 과정에 의하면 이건 좀 어렵네. 이런 문항에 대한 주관적. 하지만 나름대로 나의 판단이 막다라는 그런 확신의 정도가 높은 문항에 대한 판단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이번 시험 어렵네. 효과적으로 풀어야지. 버릴 건 버리고 버릴 건 버리는 게 몇 번을 버리고 미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그냥 융각. 선택하면 못 넣으면 안 되니까 한 40분, 50분 정도 보고 선택하면 한번 갔다 온다. 이런 정도의 러프한 시간 관리는 필요한데 문항을 제대로 읽고 판단하는 판단력. 그 판단력이 일단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 판단력이 갖춰지려면 실력이 또 올라야 되죠. 무엇보다도 현재의 수능에 고1기초석이 강화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해야 되지. 그런 걸 먼저 잘 이해한 후에 공부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정도 최소 한 번 정도의 실전 연습이면 판단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끌어올릴 충분한 시간이 돼요. 앞으로의 4개월은.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면 좋을까 라는 그런 고민으로 나머지 시간을 꽉 채우지 마세요. 알겠죠? 실력을 키우는 게 맞고 문항에 대한 나의 판단력을 믿을 수 있는 단계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좀 걱정되는 지점까지 담아서 세 가지 당부했어요. 정말 중요한 찬스다. 너무 가성비 너무 가성비 잘 안 될 거다. 시간 관리보다는 문항에 대한 판단력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걸 하반기 학습법에 다섯 번째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으로 삼아서 네 번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네 가지 설명 드렸거든.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런 거에 해당하는지 보시고요. 특히 우리 식스팩러들이 있죠. 식스팩을 통해서 공부해온 우리 친구들 방학 3주 혹은 4주간 얼마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가 알려드릴 예정이고 다음 퀘스트에 바로 그 다음에 식스팩 비트케이론 최근 핵심 기출들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식스팩을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단원별로 어떻게 공략을 순서를 본인에 맞게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해드려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학습자 시리즈 마무리 짓고요. 구체적으로 또 다른 학습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5 5 5 6 5